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첫째로 성탄절이 의미가 뭐냐? 성탄절은요. 내 영혼의 구원자가 생겼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바울이 온 자기 전생에를 다메색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길 정도로 주님을 신뢰했던 것은 바로 이 깨달음 때문이에요. 빌리포스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혈통을 가졌는지를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그 부분을요. 빌리포스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알게 된 예수님에 관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저의 굴레에 있지 않다. 아무도 나를 정주하지 못한다. 나도 나를 정주하지 않는다. 이 자유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가진 의미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다 하면은 이 구절은 잊으시면 안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 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기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맺 Sé ska 감사드립니다. 아멘